아플로가 웨이랜드 유타니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식슨이 팔아넘긴 거죠. 현재 웨이랜드 유타니가 아플로를 통제하고 있어서 봉제 해제를 거부하고 있어요. 원자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원자로에 들어가도 되니? 리프리 쪼개서 전에 아플로한테 헛한 수장 부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미안해요 리카르도. 나는 그냥 한낱 피라미에 불과해. 나 사미에서 테일러 우리 전부 말이죠. 우리가 뭐라도 된다면 아플로가 그렇게 오늘 죽여들진 않을 거예요. 중앙 원자로를 조사하세요. 저장지점이 나와야 될 텐데. 저장지점. 자, 열기가 뜨끈뜨끈합니다. 중앙 원자로 역시 뜨끈뜨끈뜨끈하... 니들은 대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아무튼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안드로이드들은 기관장이네. 뭔가 괴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합성 로봇들이 고장 났어. 그래서 공경에 처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았네. 그 중 한 명은 유지보수실로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더군. 모든 문은 잠겼고 환풍으로 나가기에 못 맞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찾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찾아볼 만한 것도 없어. 우리 팀의 근무가 곧 끝날 거야. 웨이처보 환관들에게 이 사건을 보고할 것이예요. 어디로 가죠? 느낌 느낌 느낌표 전원 넣기 전기 방전을 통해서 쟤네를 업업업 시킨 다음에 그냥 둔기로 머리 몇 대 때리면 죽는다는 얘기 같은데 문이 열렸나봐요 저게 막혀있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날 보고 어쩌라고 여기 또 있군요 내가 뭘 어쩌라니 города 인기 일렌나봐요 그 이 우리 가볼까? 레이를 GTA를 해야 되니까 자 뭐 별거 없어 카메라 아유 쓰레기 같아 카메라가 있고 우와 한마리 있어요 나는 총이 없는데 카메라를 꺼주자 카메라 다 됐어 다 됐어 들렸나봐 뭐야 아유 놀랬잖아 이 쓰레기 자식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구요 오 가는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엔지니어링 구역 꽤 먼데 제대로 갱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나 볼트건 탄환 볼트건 볼트건 볼트건이란게 있나봐요 아 아 걸렸어 후앙 걸렸을땐 퇴해야겠죠 뭐요 GTA야? 이야 나는 예약을 늦게 했어 바보같이 예약을 늦게 하는 남자 그런 남자 자 어디까지 했더라 볼트건이란걸 얻을 수 있나봐요 그런가봐요 왜 거기 서있니 감전봉의 맛을 봐야겠어 정말 엉덩이에 찔려봐야지 이 자식들이 말이야 아니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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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이 정도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다 볼트건 볼트건이 뭐죠 볼트건 볼트건 자 볼트건 이온 불꽃 방출 가능하답니다 가득 찐니 맨날 카메라가 여기저기 다 켜져있네요 안드로이드는 주변에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용접기 사유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빛이 나는것일 뿐이었군요 희신 엉덩이 이하이 호 포 들어갑시다 구멍은 들어가줘요 아 왜 이렇게 그냥 한풍으로 왔다갔다하게 해 놨어 어...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게임이 나를 이렇게 만드네 에? 뭐야 카메라? 카메라는 아니군요 작업장이래요 이상은 없습니다 자! 헛! 둘 셋! 덮어 씌웠어요 뿅뿅뿅 카메라는가요 저건? 오잉? 자식들 말이야 정리를 하고 가는게 좋겠어요 야! 그래 가라 가라! 안드로이드야 너 애기를 가라 엉덩이를 짜릿짜릿하게 엉덩이를 촉촉하게 빠이야! 이러다 빠이야! 으어어! 어! 어! 우! 어! 이야! 하하하하하하 화물이 많다고? 거짓말쟁이들 쉐랄! 화물 내놔! 다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아! 작업실에서 나갈 방법을 찾으세요 핫푸드? 와우! 핫푸드 맛있겠다 전원이 필요해? 장치인지 불가해? 자 안드로이드가 어떤 계기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유 꺼버려 자! 전원을 넣어봅시다 오른쪽으로 부왕 돌리구요 단총 탄약도 얻고 자! 전원이 들어온건가요? 전력 레벨이 너무나 낮음 또 뭐 있나요? 전력을 공급해줄만한 장치가 있었나? 그런건 없단다 그런거 없다 헛! 켜! 뜨랴! 자 자기가 들어왔습니다 레벨이 너무 낮진 않겠죠 이제 헛 전원이 필요해 아 또 뭘 해야 돼 두개나 켰는데 이건가 이것도 켜졌고 자 저쪽에 하나 있네요 이걸 하는 말이죠 헛 주워 업 돌렸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원인치를 작동 헛 틀어 틀어 부릉부릉부릉 부릉부릉 장치인식불가 비잉 뭐여 밑으로 가라고 이런 빌어먹을 땅개들 어휴 어휴 나 키져 뭐 좀 더 많이 주니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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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르내리기 나가자 이제 빨리 좀 가자 깨야 돼 빨리 으아 여기 어디요? 어딥니까 이게 어딜 가라는 거예요? 이온 용접비 사용해서 나갈 순 있지만 어딜 가라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저장을 할 수가 있대요 놀랍다 오! 이리 나가면 그냥 처음에 왔던 그곳인가요? 오 되게 많네 이놈들이 이온 용접기로 갈 수 있는 곳은 뭐야 그래서 잠긴 셔틀을 열 시우 용접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여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헛! 아 아 상남자다 아니 상여자다 탱그롱 헛! 열었습니다 뚜 뚜 뚜 아하 그것이었구나 그냥 문을 열어 놓는 것이었구나 장난치나 지금 짜식들이 말이야 이게 저장하겠습니다 똥똥똥 감전봉 들고요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아까 두 마리가 저쪽으로 걸어갔거든요 근처에 있다는데 바로 앞에 있대요 두 번 타나 접착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뭐가 뭐가 비치 니 던졌나봐 알았어 알았어 그래요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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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찌릿찌릿찌릿 터겟 와 저렴 보기라 안 통한다 얼굴에다 해보자 찌릿찌릿 내가 찌릿하다 아유 미치겠네 규칙 그런거 모르겠는데 조항할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조항할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지뢰도 안 통하고 암전봉도 안 통하고 유명탄도 안 통하겠죠 뚫다가 사고가 날 수 있대요 미치겠네 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기 위치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유인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나가자 으흑 거기 계신거 안돼요 알았어요 사라졌군요 둘 모두에게 시간 낭비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됐어요 아 아무튼 어 식스 녀석들의 안드로이드들이 우글우글하다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그 소음장치 던져가지고 눈치를 팍 채버렸어요 와우 폰트건 이건 제대로 아프게 했는데 뿡 좋아요 폴트건 얻었다 나는 강하다 셔터코드 683입니다 저의 공급 여러분 저의 시스템 좀 흐린해 주겠어 플로레스 너한테 가고 있다 망할 안드로이드 요즘 내 머리 날려버릴 뻔했어 빨리 자 683이 8 8 3 원자로로 가시오 됐다 열었다 원자로가 어디입니까 아이고 멀다 원자로 드럽게 멀다 하뭉쳐서도 여기선 나갈 수 있는 문이 없구요 여기로 탄환을 먹었다 볼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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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볼트건 있는 여자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볼트건 있는 여자야 너희들 함부로 까불다가 볼트건에 머리 뚫 아유 이 자식 너 임마 너 어 으아하하하 아하하하 으아하하하 아하하하 한 발 밖에 장전이 안된거 같다 아 알려주지 않아도 돼 임마 으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아악 막아오라 아! 확하고 맞았어 호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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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슝 아 조준해서 쏘면은 좀 세해지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려면 충분히 조준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방향으로 갈 수 있답니다 가자고 못 갈게 뭐야 가면 아하 빨리 가는 거다 총탄 없어요 총탄 좀 줘요 볼트건 볼트건 총탄 승강기를 불러봅시다 중앙 원자로로 이동 됐습니다 리카로도 원자로에 가본 적 있나요?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훈련 때문에 딱 한번 가봤어요 엄청 옛날 일처럼 느껴지네요 원자로에 왔습니다 B 알려줬어요 자 있답니다 나쁜 녀석들 아 휴대용 전전지는 왜 자꾸 놈을 봤다 내게 등을 보인 채 능청스럽게 복도를 걷고 있었다 바로 숨었지만 다시 보았을 때 놈은 사라지고 없었다 바닥 아래로 들어간 것 같았다 아니면 천장 속이거나 세바스토플은 미국이다 놈은 어디든 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보안관을 잊었던 존재임이 틀림없다 내가 놈을 잡는 건 무리일 거야 기관장 송신졸려 이걸로는 없지 않아 이걸로는 없지 않아 아홉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최대 최대의 안도레드를 아홉 마리 죽일 수 있는 장탄수입니다 저장을 하라고 딱 돼있네 게임이 기본이 돼있어 저장을 하자 네 덮어 씌워주세요 네 잠시 기다려달라구요 집으로 가면 되겠죠 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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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가자 왔다 혼자로 고대하다 고대한 아이들이 여러 개가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염맨 안드로이드라 코어 제어 시스템 뿐이에요 아래쪽으로 뒤져봐야 할 것 같은데 삐잇 위잉 아래로 내려가는 승강기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지하로 내려갔어요 저어 광활한 규모의 원자로다 밑이 안보여요 사람이 원자로 근처에 가도 되나요 죽이죠 죽이죠 여러 마린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이고야 깜짝이야 뒤로 가지그랬어 뒤로 가지그랬어 와 맙싹 와 안돼 죽었다 야 미치겠네 자 좀 약했지 난 변태가 아니라 쭈어어 하아 파도 캔 아이 시원해 다탄창을 좀 쓰겠습니다 뿜뿜뿜 아 저 끝을 냅니다 위험하다 죽은다 어으으람 아프지 아프지 내가 더 아파 임마 초크슬램 너희들한테 맞는 초크슬램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임마 아이템이 왜 가득 찼냐 또 만들어봐 또또똥똥 EMPG라도 아아 눌러 넣어놓겠습니다 야야야야 잠깐만 또또똥똥 좋아 하네스 5시 너의 그런 어? 여성에 대한 배려없는 그런 움직임 그게 더 부적절한거야 뿜 다 죽였다 죽이라는거 아니에요 볼트건 다 썼다 아까운 볼트건 문제없다 화물 비는 이렇게 있는거야 화물 비 번개가 치고 있어요 자신있고 당당하게 여긴 아니구요 오 번개가 무섭다 그놈들 없죠 발 닦고 근데 탄원 같은거 없나 없나보다 자 위치가 어딘가요 저 안쪽이군요 델타코어는 양쪽에 있구요 엄청난 환경입니다 먹을거 주지 않아 주지 않아 요즘에 변태는 이제 아니고 신사라고 하죠 신사의 시대입니다 자 원자로로 출발 자 원자로로 출발 도료 장례 도료